아 쟤도 혼자 가서 뭐하냐? 자 일단 가죠 나도 오오오오오오 mee 오 진짜 다행히 뒤에있나?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? 야 유탄발승이 없는데,나? 빵님 어서오세요 싹 су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헿 뭐야 이거!!! 왜 저기서 잘못눌러져가지고 아 KA 손가락보고있었어 한참 맞고있는데 reversed 맞으면서.. 한우세낸 타고있었어 아 미치겠다 하 진짜 그치 específic vac 아 desert 다가가 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자 재생전하구요 야아 잘 안죽어요 다시한번 빨리빨리 가자 저거 저 마이크로는 아까 그 녀석 나올때 거대한 헤빈 녀석 나올때 그때 죽이죠 나와 자자자자자 엘센즈가 없지만 탄차하나 다썼어요 백발 자 빨리빨리 재생전 빨리빨리 야 친구는 없다 빨리빨리 온다 온다온다온다 안오네 야 이렇게 만든데도 끝까지 없어요 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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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. 오오오 뭐야이건 야 이건 뭐야 넌 으어 나 산게 신기해 나 살았어 어떻게 살았지 나 어떻게 살았지 살아있는게 신기해 총알 지금 총알 확보할대가 없는데 저기다 형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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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좋아요 어디야 자 죽이고요 죽었지? 오케이 니가 언제 여기까지 왔냐 자 자 총알 쭉쭉쭉 가요 자 재강전 빨리 재강전이 너무 느려 되게 느긋하게 탈 재생활하는거 같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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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는데 빨리 빨리 가야되는데 쭉쭉 가요 쭉쭉 가 왠지 이렇게 난간이 가운데있으면 이거 타고 가고싶었지않아 오우야야야야야 도이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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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점프하고 달리고 최대한 속도로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태양 빛을 받아가면서 충전하면서 아니 오우 쟤 쟙뒴었어요? 혀혀 또 올라가는 작업 에휴 뭐 어떻게 잘 올라가나 했어요 네 누구 있었는데 그냥 사람이에요 예 박사 아니였던 것 같고 그냥 사람이었던 것 같애 덥다 왜 얘기하지 않았어? 말해? 내가 한 번 드릴거야 근데 내가 도와줬을 했을때 맞아 맞아 너는 도와줄게? 도와줄게? 다진 이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야 그 수리야 알카트라스와 수리야 그 수리야 네 친노는 아무것도?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다신으로 돌아가고 우리는... 저기! 그 수리야! 저기! 어, 지금 제정신이 아녜요. 야, 그래도 점프 났어, 아네. 어? 총이 이상한걸로 바뀌었다? 이십발짜리로 바뀌었는데? 이십발짜리 총 권총인데? 노바같은데? 노바 권총같은데? 잘 봤어, 형님. 들어봐. 마지막으로 일어났어. 나중에, 교수님. 루프에 대해 전달할 수 있을지. 그쪽으로! 가자! 그죠, 노바죠. 도착해. 알카트레즈. 그중, 도착해. 알카트레즈. 당신은 도착했었어. 타냐 보충 기다려봐 아이 좀 좀 볼려고 했구만 오 오 이건 몇 경짜리 탄 아닐까 오 앞에 있는거 맞추면 안되겠죠 어이구 맞췄네 야 이걸 맞아도 끄딱없는 건물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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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게티브 고필서 굴드가 내가 믿는게 우리가 진짜 승리할 것 같지만 지금 행동할 필요가 다시 말해봐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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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도와줄게 도와줄게 Dolph 우중 아 자... 해비만 죽여 해비만 자 해비만 딱 떨어뜨리고 오 저거 죽은거야? ema 겁나 새긴 겁나 새구나 이게 장난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! 오오! 나 여기 나 어디와디? 자, 됐어요. 택티컬 옵션 재보급 재보급에 먼저 가죠. 저 지금 무서운 녀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총으로는 어림도 없어. 자, 일어나지. 뭐야, 정말 재보급 하나네? 뭐, 총 뭐, 괜찮은 거 있을 줄 알았더만? 자, 일어나지. 아멘